자, 동작하고만 챔버 신규로 들어갔구요 양방향 90km, 양방향 AC 60km 저기 뒤에 LDC 전원 이거 파워 오날러시스 전류 600A 3개 200A 3개 여기 표절형용 양방향 전자부화기 고압 저압 DC 부화기 여기 지금 AC 양방향 소스 DC 양방향 소스 이쪽에 챔버 엄청 장비가 많은데 그 다음에 오늘 신규로 들어온 웅장한 250, 300km 양방향 DC 소스입니다 우와, 진짜 웅장하다 어우, 힘들어 우우